모의 발사기가 설치된 포신과 기관총에선 사격과 동시에 레이저가 나가고, 장갑에 부착된 각종 센서와 반응하면서 모의 전투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야지를 내달리는 전차. 기동로상의 적을 식별하자 풀숲에 몸을 숨깁니다. 포신을 돌려가며 숨은 적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실전을 방불케하는 전차들의 전투. 육군 상기감여단이 진행한 중소대 쌍방교전훈련 현장입니다.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혹한기 전술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훈련. 특히 주목할 점은 전차에 설치된 과학화 교전훈련 장비, 이른바 마일드 장비입니다.